현재 이곳은 부산에 있는 제 방이고요 저희가 일전에 프랑스 보르도에서 약 10일 정도 포니를 집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? 하하하하하하 헬로! 봉수 봉수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가자! 도와줘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 친구가 이번에 아시아 여행을 왔습니다 아시아 여행지 중에서 한국을 방문했고요 아니 지금 방금 연락이 왔는데 원래 예산 시간 보다 프랑스는 없었는데 빨리 가봐야겠다 없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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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퍼 드라이버, like you I know, I know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월요일에서 하루를 받았어요 뭐? 하하하 하하하, 여러분 하하하하 하쉐로. 아 center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상품이라rael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마워요 근데, 친구가 봤어 나 MEMBER 아, acho가 감사합니다. 아 진짜 구해줘요.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외부는?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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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옛날네요, 근데 이 빌딩의 location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이 빌딩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? 어서오세요 여기가 없죠, 저희는 올라가야죠 어떤 크림을 원하세요? 바닐라테칸 아메리카노, 뜨거운 거로 레귤라 넣어주세요 좋아요, 그렇죠? 와아, 아메이징! 어? 여기 아무도 없어. No one. It's a secret place. 개인적으로 여기 진짜 좋아합니다. 여기가 엄청 높고 이런 좋은 자리에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. You like it? 응, 좋아. I can't remember. Chan? No, no, no. Songti. It's okay. Young people. In March when you were in France. It was your birthday. How old are you? I'm gonna turn 30 in 2 months. In December. So I have 2 clinics. And I work in my own business. What is your own business? I participated in your class. It was an organization. It was volunteering. And in the clinic I work with cancer. People who don't have this anymore. And they have like a home here. You sound so busy. Yes. So I start at 7.45. And I finish at 7 in the evening. In total. Total. 2 months. 2 weeks. 2 weeks. Seou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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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rea and Korean people are really kind. I really love it. Everyone gave me a lot of things. Yeah. Like when I was hiking in Swaraksan. The people they were like. I don't know candy. I am a candy. Like a woman. She was like. And I was like. Oh look. I'm so excited. This is one of famous temples in Toussaint. Why do you choose this temple? Because it's nice with the ocean. Yeah. I personally like the ocean. But I don't like this temple. It's a traffic light. Beautiful huh? Yeah. They put their money. This box. Amazing. The other people are good. It's a lot of fun. It's a lot of fun. Do you know Bangsang? If you... Oh. Noa-ju-da. Bird. To nature. The fortune will come to... Yeah. Like karma. Lucky coin. Divination. You have a coin? Maybe one. Come here. For lucky. For lion. Lion. Oh. Close. Oh. Close. Nice. The most wonderful attraction in Korea. Picture inside. The picture inside. Don teriyu is in a hotel. New Sessions with serving oportunidad. And there's a chapel here. In comes before coffee, Like the coffee discussed, like in his coffee, You go! 부산에서 한 번에 있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. 자동제시장입니다. 이런 분위기입니다. 이 가격은 15,000원원 정도입니다. 너는 비싼 것 같아요? 비싼 것 같아요. 비싼 것 같아요. 비싼 것 같아요. 3,1cm의 하이물 가격 수 본점입니다. 너무 맛있어. 이 가격이 너무 크죠. 너무 크죠. 너무 크죠. 너무 크죠. 너무 크죠. 너무 크죠. 기다려주세요. 맛있다. 맛있다. 근데 이게 안 돼지? 아니면 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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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! 저희는 스파랜드에 도착했습니다. 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네. 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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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. 똑같이. 비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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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드, 비키니. 새로운 비싼. 사람 많은 것 같은데? 비키니. 감사합니다. 대기니. 와우. 많은 사람 많아. 영원한 사우더 스타일. 이해가 많이 들어가서. 여기 보관을 하고요. 여기 거리는 게 없다고요. 나중에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즐기세요. reverse. 이제는 뭐하는지. 했는데 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먼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2층인데 어떻게 찾냐 아하 너무 넓어 가지고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전화기를 안 들고 나왔나 보다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어긋나버리면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 지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실꺼야 무슨 기분인지 네일샵도 보이고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우와 대박이죠 아 여기서 어떻게 찾냐고 여기 약간 비치채어처럼 누워서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멋있죠 못 찾는데 이거 와 돌아보이네 지금 지금 찾고 있는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저 친구 아니지 와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아직 뭐 다시 연락 오겠지 연락 오겠지 뭐 그러면 연락 올 때까지 우리 여기 스파른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게임 룸 그리고 농구 게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야 이거는 뭐야 어 스트레칭 명상무 오 테스트라이어 야 이런식으로 요가 밑에 깔려있네요 오 대박 저렇게 불타는 것 웰빙 마사지존 이게 뭔데 마사지 기계가 있네 마사지 기계가 있네 Is it good? Yes Are you okay? 아까 목욕탕에서 느꼈는데 외국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탕은 3,4개가 있고 중국사람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얘 아니지 약간 혜신부지 아니야 아니야 음식점 가격은 해장국이 15,000원 비빔밥 12,000원 이렇게 하네요 맥주 한잔은 6,000원 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 나방 라면 카페네 커피 한잔은 5,000원 맥주 한잔은 여기 6,000원 아 이런식으로 라면을 만들어 판다고 이야 아무래도 안들렸다 다시 찾아나서 봐야겠다 2층에 막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린이를 찾는 데 집중하셔야 되겠다 와 지금 못 만난 지 거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입구에 나오자 아 돌아보네 원래 여기서 만나게 됐단 말이야 옥쇼 미친데 어디 갔노 혹시 야외 나갔나 실외족탕으로 나갔나 야외족탕으로 나갔나 지금 야외족탕에 우리도 프랑스니까 자주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아 저희는 여기 있어 아닌가 아닌데 여기 있을 수 있어 여기 설마 에이 설마 먼저 와 있겠네 여기에 어 진짜 좋죠 어 진짜 좋죠 그무로크 실내족탕 진짜 좋죠 야 여기도 없어 아니 전화를 왜 안받는다 전화를 전화를 들고 오면 안되는 줄 아는가보다 여기에 야 지금 내가 몰래카메라 당하고 있나 야 이거 아니잖아 여기 위에 올라갔나 얘도 만약에 나를 찾고 있으면 얼마나 나를 액타게 찾고 있겠노 저 프랑스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뭐 이스파랜드 넓은다고 가지고 어 얘보다 얘가 더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럴거라 믿어 아 이리로 연결해야 돼 지금 다 둘러봤거든 근데 안보여 아 어디있는데 어 저기있다 자자자 방금 왔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방금 침실 방지으로 갔어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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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랄 너는 어디있어 우리 손아 아 얼마나 시간이 넌 오래 기다렸어 네 내가 말했지 아 나 받았지 미안해 아 괜찮아요 좀 걱정하고 지금 내 brain 지금 일어나기 그중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강한 취향에 aggressive 발령이나 목소리로 올바른 방법도 있는지 거의 다 똑같아 요거는? 다 avec중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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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잘 즐겁게 합니다? 네 그럼 다음 여태가 있다면 너 진짜 멋잇다 너도 넌 좋았다 첫 번째 때 매일 출신 한국 남들 한국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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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누구도 있어요 안성탕면 사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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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을 파는구나 외국사람들이 엄청 많네 아랍이랑 중국계사람들 바디사운드룸 대나무소 대나무소까지 생겼네 넌 스페이스 여쭤볼까요? 와우 신기해 저와 함께 들으시나요 하하하 네 예, 터키식 스타일 오, 피라미드 룸 52 야외 족탄데 이거 너무 귀여워, 봐봐 오, 봐봐 봐봐, 이 물이 컬러풀 어우, 나쁘다 네, 이 물이 나이스 어우, 나 좋아 이건 사우나네 네, 이 물이 소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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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저는 심상 조절을 주문해요 3X에 식혜 3X에 식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이렇게 바지러스에 입을때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식혜에 입을때, 식혜 네, 식혜 네 이렇게? 네 네 네 너무 다른데? 진짜 너무 다른데? 오늘이 너무 좋네요 네,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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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여전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? 10.30분? 10.30분? 네, 10.30분.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반W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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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ers!